자 프로스트 펑크 이제 한 단계 더 알게 됐어요 한 단계 더 알게 됐으면 그죠? 그 다음에 숫자가 또 있어야지 되고 진료소 3개는 풀로 돌아가야 되고 아픈 사람들이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들 이 녀석들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들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들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들 런던파에 одном 런던파에 합류하는 시민들 헷 자 기술자가 좀 많으니까 진료소를 하나 더 아...진료소 가지 자 이제 다시 여기를 다 빼고 연구를 석탄광산 석탄광산 석탄은 중요하니까 자원에서 천공기 이거를 찍고 이렇게 하고 감시탑에 다섯면 들어가고 그쪽 감시탑에는 있고 아직까지는 괜찮고 그쪽 감시탑에 다섯면 음 그쵸? 그거를 놓고 애들은 밥지어 계속 좋았어 좋았어 자경대원이 받아냈어요 어어 자경대원 받아내서 다행이구만 노동자들이 놀고 있으니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스팀코어 스팀코어 사용했다 스팀코어 세개 갖다주고 갔고 자 먹을게 없어요 지금 식량으로 사냥꾼 오두막을 하나 더 짓고 사냥꾼 오두막을 하나 더 짓고 스팀코어 추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밤되면 다 빼고 빼고 넣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석탄광산 연구 완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식주 밥숙소 밥숙소 있어야 돼 추워가지구 아아 이 문제는 지금 논하지 않겠다 지금 배부리 먹일 자신이 없어 저녁 제작업소 를 주문한 이럴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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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이렇게 일단은 밤을 보냅시다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자 8시가 되면 일합니다 자 멈추고 일단 정원을 가져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산하고 해산하고 어? 얘를 다 안돌아왔어? 왜 식량이 하나도 안돌아왔어? 왜 식량이 하나도 안돌아왔어? 왜 식량이 하나도 안돌아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밥이 부족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탐험대가 생존자 위험을 감수하고 곰을 공격한다 곰을 몰아냈습니다 좋아요 우리 탐험대는 죽고 얘네들만 살았어? 아나이씨 아나이씨 젠장 하아 그의 다리를 잘라내라 하아 아침 점호 하아 하하 자 식량을 위해서 18시에 자 합숙소 연구 완료됐고 자 이제 진료소 그래서 아픈 애들 또 치료해줘야 되니까 자 18시가 되면 사냥꾼들 다 모집합니다 배고파서 안돼 안돼 배고파서 먹어야 돼 이거 자 뺍니다 누동자들 다 빼 빼 빼 빼 왜 어디서 누동자들 왜 이렇게 없어 네 네 네 이름이 너나 뺄 수 있는 애들 다 뺐나 자 자 가자 뺄 수 있는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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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두가지 한번 dere 그대 뺄 수 있는 애들 고기를 얻었어 고기 20개밖에 못 얻어왔네 다시 다해산하라 아 해산하면 남아있는 애들은 남겨놔야 되는구나 다 안된 애들은 남겨놔야지 그 다음에 음 그래서 48 아 효율이 감시탑 위에다 지을 수 있다고? 아 더 구린데 오예 좋구나 아 그래 업그레이드 건물이구나 그러면 여기 훨씬 낫네 여기 훨씬 낫네 자 아이들 빼고는 잘 일을 하고 있구요 주의가 오고 있고 노동자들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많이 그러면 일단 합숙소로 추이 오기 전에 교체를 좀 교체를 좀 재개발 뉴타운이다 이것들아 대박 난개발 야 진짜 좋다 너 우리들 응? 자 노동력들이다 집부조 연장국무자 식사제공 받아갈 자격이 있다 대기중 틀림 잠시만 그리기 그리기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자 이제 자원에다가 조금 자원 채취 자경대를 보내 대자부를 대거라 자식들 런던파 이녀석들 자 이제 추위가 와요 다시 추위가 옵니다 추위가 옵니다 역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법률 목적 순찰 좋아 순찰은 이웃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할 것입니다 도움이 가까이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역시 법대로 통치하는 홀스형 자 이제 추위가 옵니다 자 이제 추위가 옵니다 자 추위가 왔어요 추위가 왔으면 영하 40도면은 견딜만한 추위거든요 영하 40도면 사냥 갔다 온 사람들인가요 자 먹을 거 많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연구소를 연구소 하나 더 짓죠 연구하는 속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원에 인원이 없어서 더 짓는 것도 감시견 대장님 홀스형님 한 아이가 경비초설 차사 순찰할 때 꼭 들고 가리며 강아지 인형을 선물했답니다 하하하하 역시 어린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통치자 홀스형입니다 자 자원좋고 자원좋고 질서에서 질서에서 질서서 이렇게 기술자가 어디들이 있나 여기 있는 기술자 하나 좀 뺍시다 노동자받네 자원들이 조금 넉넉하게 돌아가고 있죠 어 근데 추위가 좀 길어요 발전기 효율 향상 자 여기서 발전기 범위를 하나 더 넓히죠 자 발전기 범위를 하나 더 넓힙니다 자 먹을 거 풍족하고 불만 많이 사라졌고 희망을 계속 올리면 되고 런던파 자식들 추운 집 일부 거주지에 난방을 공급하겠네 이 문제는 추위를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요거는 나중에 논해줘야 됩니다 괜히 약속했다가 불만 터져 불만 터집니다 안돼 안돼 탐험대가 생존자 죽어가는 망명자들 망명자들 물자를 약탈합니다 이거 안돼 이거 망명자를 도시로 인도한다 이게 숨이 붙어 간신히거든요 이거 음식과 연료가 바닥나는 대로 테슬라 시티에 탈출했다 이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묻 묻은 사람들에 대해 말을 두려워진다 음 아니아니요 망명자들의 물자를 약탈합니다 그들을 약탈하고 떠났다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을 때 몇몇 생존자들이 죽음가다 갔던 잠에서 깨어나 우리를 보았고 도움을 요청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냉정해야 돼요 지금 지금 영하 40도야 영하 40도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밥도 못 먹고 추워 저 사람들 받았다가 망해요 병자들 받았다가는 그냥 망해 어쩔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런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어 내가 어제 자신만만하게 병자들 난민 다 받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 진짜 두 번째 아니까 두 번째 런던에서 병자들 난민 오 우리 자원 많아 넉넉해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저 처형당했습니다 흘려나가가지고 처형당했어요 난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민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우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고 범위 보일러 범위를 넓혀야 돼요 보밀로 보미 범위를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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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 얼어붙었어요 게임이 얼어붙었다고요 오 예 녹았다 녹았습니다 아 지금 3런던입니다 3런던 아 놀래라 자 좋아요 런던파가 보궁물자를 훔치다 누군가 저장소에서 목재 154개를 훔쳐갔습니다 시민들은 런던파놈들이 여정에 필요한 물자를 피축하려 그래서 그러나 말합니다 런던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점점 경비대를 보내 저들을 잡아오라 법대로 하라 요 녀석들이 목재를 정비 실패? 왜 실패야 못잡았어? 어디 귀한 목재를 훔쳐가? 아니요 이거는 그냥 해체하고 갖고 가요 철이 조금 부족한데 나무도 지금 그게 넉넉한건 아니구요 자 희망을 좀만 늘리면 되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석탄을 떼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석탄이 많아도 금방금방 떨어지더라구요 일단은 범위 향상 범위 향상 감옥 어 이놈들 감옥 감옥에 건설될것이야 così야 가둬버려 전부다 감옥은 춥디추운곳에 들어가네 지어주지 아오지 여름새끼 소리좀 부족하니까 밥좀 먹어 밥 있잖아 먹을거 있잖아 드세요 뭐하시는거에요 지금 어? 식사를 하시오 스팀코어 마이크 마이크 테슬라 시티로 돌아가선 안돼 테슬라는 미친놈이야 그놈이 모든 불구장 환자들을 내추쳐버렸어 제리 부모님과 뱃살먼까지 말이야 조만간 도시에 피마람이 몰아칠거야 확실하다고 마을은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차후 이곳에 인원을 파견하여 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안좋은가 저거 철이 지금 좀 부족하죠 석탄관명이 철이 여기 밖에 없대 절도사건 감옥도 있는데 이놈들아 흰 녀석들이 희망이 증가합니다 조식들 굿잡아 가더라 경비대가 해냈습니다 현행범 체포 가둬버려 가득 찬 감옥 이거 뭐야 이게 모든 죄수로 감옥에서 풀어줬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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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러니까 아 노동자가 아직 안 들어가서? 아 아 아이차식들 하아 하하 나참 하하 나무도 많고 철도 많고 철도 나 compens다 하하하 план 하하하 기 ouv 말 암 وب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저거 아니야 이거 불굴의 심신을 가진 추위를 도시에 접근하지마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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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하면 지금 감히 도시로 들어갈 수 없었다 안돼 안돼 잘못하면 안돼 자 발전기 범위 향상 됐구요 그 다음에 출력 향상 자 범위가 자 지금 영화 40도인데 뜨끈하죠 지금 자원 용량이 거의 다 찼다고 참고네 참고 아.. 지금 뜨뜻하구요 자 이제 한파가 2단계 마이너스 영하 40도에서 이제 영하 60도로 더하십니다 난동대로 체포하라 이 자식들아 아.. 지금 노동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토마톤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천공기 지금 놀아도 풀이라 제재소니까 이걸 해산하고 또다른 런던파 보급불찬을 또 훔쳤어 옥죄로 훔쳐갔어요 저들을 잡아와 잡아오라 이 녀석들이 자경대한 한 명이 런던파 도둑을 쫓아가 살해당했다 도둑 중 한 명을 붙여 살인자는 아닙니다 그를 가둬라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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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자들 기술자라니 젠자 제재도 고기 휴마니까 그냥 없애버려 자 이제 희망이 자 이제는 오토마톤을 더 만드는 쪽으로 자꾸 도둑들 나쁜 놈들이 잡혀가지구 개선된 난로 추위에 대비합시다 이 추위에 대비하면 돼요 아니야 지금 아직 2단계로 충분해 1단계로도 안되나 아직 영하 40도면 강축이 아니니까 석탄을 allow 가야 돼 감사합니다.